비타쿠 바비타 바비타 과로시 타라까지 먹고 멘탈 회복 1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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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6턴 있다가 6딜 넣는 패턴 있네. 꽤 무섭다. DDW... 쟤는 5딜 넣은 패턴. 설마 사카 31된 패턴은 아니네 쌍점 주인이 복사가 된다고 쌍점 복사 버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companies 가 whirlwind 죄송합니다! 오호! 어? 똥중 으어어어어어 으어어 아니 휴리검? 왓 와오 고급상자 서먹네 히힣 쌍사 우리 식물은 물어요 아아 도와주세요 식물에게 물렸어요 아잇 왜 때리는데 많이 돌게 이가 많이 돌게 이가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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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까베코 드로 조절 안되는데 아이씨 멋대로 해보라 아잇 농락당하고 있어 아이씨 발라줘라 아이씨 내 단검을 맛봐라 단검은 무슨 맛인가요 단맛 사일런트 똥카드 1,2위를 다투는 방해랑 설치를 동시에 주는 방해 방해가 낮나요 설치가 낮나요 그래도 방해보다 설치가 낮다 설치 악몽 설치 악몽 미고있었다고 젠장 그럼 설치 지워야겠지 방해는 할일을 했잖아 내 단검수 적대 Door 확 잘 로봇 고개 얹을 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들이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우 쉣. 바로 고기 같고. 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고기는 인정이지. 으. 방해야. 보여줘. 넌. 넌. 다음 제거다. 아. 제거 대상. 사일런트. 바티스트 던전. 자, 던트 원지하지 고개 싱글러 스트라이크 싱글러 스트라이크 탈출구 이 점탑에 탈출구가 있다고 불쾌 플러스 아니었어도 먹었을 것 같네요 아! 아! 안녕 아저씨 그래도 방에 남겨놓자 도리반사 아, 이 스리탐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룬반구라서 룬반구라서 귀지삐가 안좋아 안좋아 귀지삐가 정말 갓 카드지만 아무리 그래도 룬반구일 때는 좀 에바지 신지에 타라 검무 검무 검무는 갓 카드인데 무검은 왜 개쓰레기 카드지 룰반구일 에바지 액са 계속 룬 nem 아 귀제비 공짜로 나오는거 돈주고 샀네 또 상점 주인의 비열한 술수에 털려들고 만 것이다 오호 통제라 참참참 즉 주어가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우팅하는 사일런트. 왜 한마리 더 있냐. 내가 이겼잖아 대충 나가. 멈쏘. 샤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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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민트 도넛 사망 1, 2, 3, 4, 5, 6, 7, 8, 9 잠드카드 더바리고 싶다 아니네 대단원 4, 5, 5, 7, 8, 9 순수... 퓨어레이티... 아까... 그... 편지칼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편지칼 없으니까... 잉크... 그... 그... 컨트롤하기 훨씬 낫네... 없는게 낫다... 쥐... 갑자기... 연타신지고... 사안타신지 여주어 봐도 되겠습니가 아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근데 쁘 표독 쁘 쑤 쑤 쑤 쑤 쑤 이 약관에는 오지게 걸었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심장 편이야? 아싸 맞추게 됐는데 아무 의미 없었다 이를 보면 귀집이 왜 나오나 샤우트 땡겼던 사일런트 고개 한입 뜯어주고 너로스는 대체 뭘 먹었을까 너로스 배떼지 갈라보고 싶네 쪼개는 가면 낡은 동전보다 좋다 이 스웩 뭐 먹었는지 너무 궁금함 둘둘둘 풍대 먹었다고 하네요 오우 감사합니다.